나라 오프닝과 10선승 오랜만에 또 두번째네요 저번엔 제가 이겼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용 아 점수 높은걸로 뜨는거야? 그렇구만 아니요 데스는 아니고 13승 매치인데 지금 방송 끝내고 다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 하는지도 모를거에요 시청자분들 아가 시청자 많을때 음..할걸 그랬나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하고 싶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판은 어 저는 아머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지하게하면 목후진 안나오지 야 징지하게하는데 목후진거르면은 안돼 왜 저희들 게임 매너가 아니지 어 오랜만에 빠게미군 아스카? 왠 아스카팽? 일단 뭐 저도 어 첫판은 손풀기라는 느낌으로 꽁치네 질러 오케이 오케이 찍구요 뒤에 안구르겠죠? 믿고있다 오케이 느리게 굴렀어 한 번 더 자이언트 이번에는 긴급 태그 아 까비 아 긴급 태그일 줄 알았는데 그냥 일반 태그였네요 와 이걸 막아? 괜히 하다냈구만 아 이게 불스놀이고 불스놀이고 앉아있던거 같아요 블락스매쉬 오잉 좋아 자이언트 찍고 기다리고 하단 불스 불스 커킥 오예 타이밍 좋아요 올리고 샤이닝 밟아주고 빌케 해주고 아 노렸죠? 저거 너무 뻔했다 무조건 백꼬집기 나올거라고 어 100% 예상했어요 방금은 와 2타까지 하면 잡는구나 오 대박 말렸네 어 아 뭐야 아 아 아 아 방금은 어 희망고문이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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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지? 나이스 태그 안하고 오히려 카운터 노린거 같은데 독이었죠 어 어 이거 좋은데? 그렇지 찍어주고 나락 좋아요 큐신이다 일단 1대0 하 아 치욕플레이 어 한국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들이구나 맞네 호프님도 호프님도 호프님 하이라이트로 그거 있잖아요 그 랭크 매치에서 농락하고 다니는거 뭔가 약간 성향이 비슷했구만 데빌짐 데빌짐 대티브 해야겠다 대티브 아스카팽? 요새 아스카팽 자주 하시긴 하던데 라운드 1 어 저거 시계로 피해지는구나 아스카 진짜 안좋다 태그2 때 어 아스카는 뭐라야되지? 세븐때 좋은거 같아요 태그2 아스카는 0 아 이거 노리고 대초했는데 까비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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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배꼬죽기 뭐야 이거 나이스 오잉 하단 오 알고있어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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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피턴중단이 반시계에 피해지는데 잘피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1시간전에 방송했다가 지금 이거 정규방송시간이 아니라서 다들 아마 유튜브로 봐서 언제 이런거 하셨지 하실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아 이거 계속 써야 되는데 나이스 스매시 나이스 아 이거 바운드가 아니구나 아 멍청한 너무 멍청한 짓을 냈어 아 이거 풀메라 승격 아 승격이 된다 승률 안 보여요 10선승 중입니다 아이고 너무 빨랐다 나이스 폭풍 타이밍 좋구만 네 부산초코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허버 엄청 멀리 가네 오 사기 아스카팽은 뭔가 아스카가 별로인 것 같은데 아스카가 별로인 것 같은데 캐릭터가 네 안녕하세요 카주야 안 했던거 카레 결국 나왔군 아 브루스 에디에 음 이제부터 빡셀 것 같네요 호프님 저번에도 10선승 할 때 그 2단계로 딱 어 브루스 에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 머독이랑 주캐 꺼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3단계네요 프리저도 아니고 3단 변신이다 아 아 저 지금 라이징 목진 와 와 좋다 아까 방송 껐다가 다시 하고 있어요 어 에디 잘해 아 망했다 아 어 와 오 오메 edge 꿈 tune 어? 아아아아! 이런! 나이스 으윽 진짜 아 0초 때 아 시간 동안 더 있었어도 뭔가 안 급했을텐데 급했어 오우 나이스 끝낼 수 있겠죠 아 빠시브 미쳤다 저기서 저게 뒤에 손 아 뒤엔 손이 나오네 아 아 레이저는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예 레이저를 쏘는게 아니었는데 2대1 아 레이저를 쏘는게 아니었는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쌍카포는 진지한게 아니잖아 카포에라 나오면 무조건 니나야 아 아 예상 틀렸어 아 카포 나올줄 알고 니나 골라는데 어 나의 전략이 망일꾼 흠 13승 이에요 13승 13승 아 나 감기 들었나 열나네 나이스 벽으로 으잉 저게 이제 웬어퍼 2를 맞추고 또 쇠캔 할까봐 객인건데 오히려 3타까지 쓰면서 낚시 걸었고 쇠캔 그렇지 아 요시는 할 수 있어 요시는 진지한 캐릭 중의 하나에요 나름 와 등짝 등짝을 보자 아 죽었다 이거 죽나 오 살았어 오 이게 살다니 오예 아 벽 콤보 넣었고 이겼어야 되는데 으어 하하하하 봤냐 커키 좋았어 아 커키 좋아요 엄청난 커키 타이밍이었다 나이스 3대1 아 아 평소엔 타이밍가드 안하는데 실피 때는 해요 평소에는 타이밍가드만 생각하면 다른게 생각이 안되기 때문에 실피 때는 이제 이지선 다 그냥 타이밍가드 하는거지 타이밍가드 타이밍가드 브라이언이요 브라이언 할 수 있죠 브라로 PPAP 아저씨 아 나 왜 이렇게 이마에 열이 되게 많이 나냐 요새 춥게 잤나봐요 브라이 원펀맨 룩 좀 초반에 했었지 오ห 흐흐흐 하핫 하하 라운드 하하 하하 힝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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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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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까비 맞출 줄 알았는데요 아 버그 오 버그 안걸렸다 지금 3대1 긴급태그 오 안하시네 와 긴급태그 할 줄 알았는데 긴급태그 안 나오네요 마케팅 리마인 알고 있었구만 버그 나이스 오퍼가 왜 원젭을 피하냐 가녀도 저런 판정이 있구나 아 버그 걸렸어 아 버그 콤보 아 세다 이 시간에는 이제 제 정규방송 시간이 아니라서 아마 외국인들이 많을 거예요 거의 뭐 뒤품리에 가까운 뒤품리치고는 너무 빡겜이긴 해 어 못풀었다 마킥 아 도젯 까비 도젯으로 역전하려 했는데 도발이 안 맞았어 박치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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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하신다 버그 콤보 나이스 타이밍 아 아 아 아 아 으잉 버튼 눌렀는데 아쉬운 상황이었네요 아 아 아 아 아 너무 무리했다 너무 욕심냈어 나이스 나이스 아 리 진지하게 하는 캐릭 중 하나죠 리 해달래? 리 해달래? 아아 한 번 썼는데 이번엔 뭔가 안 뻔하게 썼는데 계속 놀이시네 저걸 아이고 시계나 뽑히면 돼요 저거 실수하면 아 아 이건 삑살이었어 아 안돼 아 저기서 죽빵을 맞을 줄이야 3대2 아 저기서 죽빵이 나오네 아깝다 리차오랑 리는 라스랑 하면 좋아요 네 다시 켰습니다 무한 맵이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 아 원래 방송 못하는데 오늘 13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끄럽게 안해도 되잖아요 진지하게 하는거니까 뭐야 이거 나이스 아 콤보 미치겠다 와 원잽 워퍼가 라마차를 이기는구나 왜 일어났지 와 대박 말리네 오 뭔가 나올거 같긴 했는데 아니 뒤에서 개살기야 저거 아 뭐 한대 맞았는데 체력 왜이래 아 뭐야 이거 아 실스 좋구요 아이고 괜히 일어났다 그렇지 나이스 페페 승승승 좋아요 아니야 니가 하드캐리 했는데 니가 막판에 잘했어 4대2 미겔 미겔이랑 폴 5대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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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대분 나락오프님입니다 어우 아 그냥 쓸걸 캔슬하는게 더 안좋은 선택이었어 우와 우와 와 콤보 죽나? 오호우 너무 많이 단다 흐흐 흐흐 아 이거 안죽니? 아 뭐야 뭐야 저거 마지막에 뭔가 당황하셨어 아 짧아 좋아요 슈퍼맨 아 이거 먼저 썼는데 으잉? 와 대박 죽나? 세다 그렇지 ㅜ 지 이거 여기서 왜 나오냐 티소까 쫌풍 레이지 조심 착 어어어 아 Сп 에디 암 걸린다 아이 아까 방종 했다가 다 시킨거에요. 10선생 하려고 네 안녕하세요 반격기 타이밍 보소 어 네 엄큰데 다 시켰어요. 조용히 할 수 있는 게임이라서 음해 나이스 아 뭐야 아우 소름이 됐는데 엄클하기보다는 어머니 편하라고 제가 안하는거죠 방송을 일하고 들어오셨는데 시끄러우면은 쉬기 힘드니까 그러게 나 새벽에 방송 처음 보는데 아 처음 해보는데 외국인밖에 없어 아 까비 아 아 아 좋아요 아 게임 왜이래 점프하고 난리났네 아 아 아 아 아 콤보 콤보 성공했으면 이긴건데 콤보 성공했으면 이긴건데 억울하다 억울하다 저게 뭐냐 아 아 아 아 아 아 말리네 죽겠는데 오늘 네 4대4입니다 4대4 4대4 5 오우 아 캐릭마다 강의는 어차피 태그2가 끝났기 때문에 세븐에 찍을 예정이에요 우와 커버 진짜 쩐다 형님 슬라이딩 안나갔어 아 어우 다 막으셔 오케이 꽁참가 아이고 내밀었다 타단 아 저 딜캐를 이걸로 하면 안되는데 용차 용차 와우 와 기원초포 오오오오오 아 와우 기원초 받았어 와우 움직임 쩔어 뭐니 어 말린다 어 왜 맞지? 포프님? 포프님 그냥 잘하시는데 지금? 너무 잘해가지고 힘든데요 아 왜 커킥이 나오지? 심리를 읽을 수가 없네 쩔었다 아 너무 급하다 지금 와 아스카 개잘아 커킥 커킥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 저렇게 피하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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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저런 거 맞으면 안 되는데. 오잉. 오케이. 커킹 나왔어. 물이 서였네요. 와 또 저걸로 빠져나왔네. 아... 저거 당하면 안 되는데. 어... 대박. 좋아. 오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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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야... 막았어. 아... 두번 쓰지 말걸. 한 번 더. 와... 허브 진짜 말도 안 돼. 야... 이게 뭐야. 오 살았다. 오잉. 오잉. 와... 미쳤다. 와... 진짜 미쳤다 저거는. 진짜 미쳤다. 와... 너무ял다. 어설트 좋아요. 5대5. 지금 일단 카포가 나올지 뭐 나올지를 몰라가지고 카포 조심하려면 니나를 고르는게 맞는데 니나를 고르자니 니나로 펭은 또 상대를 잘 못해서 무난하게 드라를 하는게 나은 것 같습니다 카포 나오려나? 아 맞네 역시 카포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제가 카포를 니나로 잘 잡아요 근데 그 외에는 그냥 그래가지고 와 윤영빈 펀치 오케이 그나마 근데 카포 드라가 할만해요 누울때 영각으로 퍼올릴 수 있어서 난 인정 이눈 왜 이눈 잘 purpose 돌아 Bed 으 으 으 으 으 으 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지금 5 대 5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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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프가 진짜 버슬린다 강아지입니다. 나이스 용가 6대 5 이제 왠지 드라 잡는 캐릭터 나올 것 같은데 흐름 다시 넘어왔다 요시는 9승일 때 하는 겁니다 9승일 때 요시 딱 해서 비장의 무기 히든카드로 쓰는 거지 호프님 되게 잘하신다 진짜 요새는 머독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머독을 고르시긴 했는데 저랑 13승 처음 할 때 오히려 머독보다 에디 브루스가 더 강한 느낌인데 머독 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인가 나도 그러면 난 뭐하냐 난 거기서 거기여가지고 캐릭터가 아 이거는 원투일 줄 알고 반시기어펄 했는데 원 중단이 나와서 아 이런 비굴렀네 어어어어어 뭐독 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안 맞았구요 아 잘 피했는데 아 5 5 ati 나 아 아 아 아 어 2 아 아 죽겠구만 이거 아 심리가 안 좋았어 나이스 잘 노렸죠? 콤보 왜이래? 투잡이 끊겼네 나이스 저게 이제 긴급 태그에도 맞고 태그에도 맞아요 마지막에 나살문 때리고 긴급 태그하면 날라오면서 데빌진을 때려야 되는데 데빌진이 그걸 무시하고 날라차기를 때리기 때문에 방금은 거의 뭐 낙법 쳐서 참는 수밖에 없었는데 못 참았죠 7대5 7대5 네 13승이에요 지금 7대5입니다 지금 7대5입니다 헐 세밀 헐 헐 헐 헐 헐 스프 헐 헐 헐 아 죄송 아 오 게이드 나이스 솔트 아이고 아 원 다음에 원 투 나올 줄 알았는데 니슬링 써버리네 와 잘 막았다 비알 당시에는 머독이 그렇게 좋은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런 캐릭터를 그만큼 사용하신 분이 호프님 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까비 죽진 않겠다 와 콤보 나이스 야 여기서 벽광이 되네 예상도 못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전투 전투 오우오 야 저기서 저게 맞네 자 혹시나 해서 맞을까 하고 질러봤는데 데빌 트위스터 적중하면서 8대5 좋습니다 킹이나 머독 둘 다 다운 잡기 왼손 오른손 이지에요 8대5 7대5 아니요 8대5 8대5죠 운이 좋았다 방금 파는 근데 진짜 역시 뭔가 나는 에디 상대하기가 더 껄끄러운 것 같아 잘한다 라고 느껴지는 거는 머독인데 껄끄러운 건 에디에요 못 격이게 아 격이네 아 철권 세븐 아 바운드 했으면 이긴 건데 아 철권 세븐 아 철권 세븐 다link 아 저 아아 거기서 슬래치가 왜 나오냐 와 대박 좋아요 쩔었다 오프닝이 대박인데 저기서 반응톡도 엄청났네 8대6 8대6 상황에서 뭘 해야할까 데뷔진 끼고 스티브 할까 아니요 머더기상허퍼 말고 기상 왼발이 있어요 그게 띄우는 기술인데 손해 안익죠 1 1 1 2 2 2 2 2 2 2 2 1 2 2 2 2 2 2 2 2 2 3 2 2 3 아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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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5 5 6 6 6 7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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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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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5 5 5 5 5 5 6 6